조금 쉬셨나요? 저 잠깐만 아무래도 답을 정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30쪽 잠깐 보실래요? 30쪽에 110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택도, 색도, 탁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급속여가라고 했는데 문제를 잠깐 보시면 가장 효과가 좋은 제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택도, 색도가 높으면 약품침전에 급속여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제거 방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생각하기에 침전하고 여가 중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전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여가를 조금 더 강하게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때 물의 상태에 따라서 침전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여가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색도, 탁도가 높아.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가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침전이 효과적일 것 같아? 침전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침전이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색도, 탁도가 있을 때 유리하다. 이런 건 알았지만 더 효과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머리 쪽에 기억하시고 침전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나눠드렸던 거. 이거 세 번째 시간에 한 달 했죠? 보고 합시다. 어디까지냐. 우리 맨 처음에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을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요? 아,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다 했나요? 안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을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요? 아, 첫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몰라? 몇 번까지 했어요? 110번이요. 110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눠드렸던 거 110번까지밖에 안 했어? 잠깐만. 맞아? 아, 이게 중간주에서 알려주신 분에 10번 맞으신 거예요? 아, 잠깐만. 내가 문제 잘못 갖고 왔다. 잠깐만. 잠깐만 끊겠습니다. 자, 조금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110번까지 했을 거예요. 맞죠? 네, 111번 하겠습니다. 111번. 자, 호기성 방류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거. 답은? 호기성 아닌 거. 소화법이죠? 소화법은 이거는 부패 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혐기성. 답은 3번이었고. 112번에 합류식 하수도의 장점이 아닌 거.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장점이 아닌 것은 4번이죠. 합류식 하면 일단 관이 커. 그렇죠? 그리고 우수에 의해서 자연청소도 되는 거고 천수를 별도로 이용하는 거는 분류식이겠지. 답은 4번이고요. 자, 113번입니다. 이걸 읽어봤더니 여가 없이 공급하는 것보다 여가에서 하는 게 좋겠대. 자, 누가 만들었어요? 밀스, 레이크. 답은 1번. 자, 114번입니다. 자,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랍니다. 자, 수질검수에서 대장류 검출은 다른 병원 미생물이나 분별한 오염을 추천할 수 있고. 그렇지? 검출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하다. 네, 맞아요. 암모니아성 질소의 검출은 오염이 되지 않은 거. 맞아? 오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맞지요? 그리고 감안간산 칼륨의 소비량은 검사하는 의미는 수중의 유기물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 맞아요? 네. 네. 이거 우리가 읽는 COD. 그러니까 양쪽으로 측정하는 거 맞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는 쭉 보시면 암모니아성 질소 등등. 맞죠? 네. 네. 답은 4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걱정돼서 맨 처음에 뭐였었죠?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이렇게 바뀝니다. 115번에 부합되지 않는 거 나왔네요. 그러면 답은 1번? 1cc에서 20. 우리 원래 뭐였어서? 1cc에서 100cf를 넘지 않냐 할 것도 있거든. 그런데 2번도 이상하지 않아요? 총대장균이 10cc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있거든. 그렇죠? 원래는 뭐야? 총대장균이 100cc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이거든요. 3번은요? 맞아요? 4번.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런데 주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세균 1cc에 20cf를 넘지 않을 것 있어요. 저온 일반 세균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온 일반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출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줄 쳐들지 않은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답은 2번이에요. 116번입니다. 음용수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나왔어요. 대장균은 자체의 병원성이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100cc에서 불검출. 하여튼 앞에 것도 틀렸고.